우크라이나가 한때 세계 3위의 핵 보유 국가였죠. 그런 우크라이나 지금 형편없이 찌그러들었습니다. 왜냐 핵이 없으니까 러시아가 안심하고 들어온 거겠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못하면 핵 보유하고 핵 무장해야겠다. 이건 미국한테 나토 가입을 허락해달라. 미국이 사실 나토 가입을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토 가입 국가들한테도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이야기를 브루시아에서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거젓게 뉴스입니다. 제가 주말에서 빠뜨린 뉴스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일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지를 보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에게는 나토 아니면 핵 무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자면 뭔가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토에 가입시켜주거나 핵 무기를 개발시켜주거나 우크라이나는 핵 개발 기술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핵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레놈식으로 한다면 원심불리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북한 듣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결론은 우리는 나토 가입을 원한다. 나토를 원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는 1994년도 비핵화 결정으로 인해서 혹독하고 독특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뿌리를 알라 그러면 부다페스트 각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다페스트 어디죠? 헝가리의 수도입니다. 1994년 12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독립 당시에 어마무시한 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94년 12월 달에 미국, 영국,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가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비핵화 국가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켰나요? 즉, 핵무기가 있었을 때는 러시아가 까불지 못했는데 핵무기가 그 수백기에 다른 핵무기, 약 1990기에 다른 핵탄두 그대로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나서 러시아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서방은 과연 우크라이나한테 약속을 지켰느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일요일 아침에 왜 이 코너를 하느냐?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걸 전부 포기했습니다. 더욱이 약 1900개의 핵탄두를, 1900개의 핵탄두 같으면요 북한의 지금 한 130개에서 80기라고 이야기했는데 1990기, 2000개 가까운 그런 핵탄두를 모두 해체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넘기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가져간 러시아는 핵무기를 그동안 그 이후에 더욱더 발전시켰죠. 1994년이면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들어섰을 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이 핵을 보유하게 됐죠.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크림반도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가서 지금까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생존은 나토에 가입시켜주거나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주거나 이런 것만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세에 따라서 러시아, 미국, 영국이 안보를 포장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소련 핵무기를 모두 넘겼는데 젤렌스키는 목요일 날, 현지시간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은 금요일이고 브리셀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정상회담에서 이 주요한 핵 강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피해를 입었나요? 너희들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나라 하나 피해를 입었느냐? 모두 다 입었느냐? 아니요. 우크라이나 혼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 강국이었던 우크라이나 혼자 피해를 입었다. 누가 핵무기를 포기했나요? 너희들 중에 누가 핵무기 포기한 나라 있냐? 전부 다 포기했냐? 아니요. 우크라이나 혼자 핵무기 포기했다. 그런데 오늘 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다시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종류의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나토 이외에는 오늘날 효과적인 동맹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토 국가들은 전쟁 중이 아닙니다. 나토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나토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나토입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슬쩍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빼면서 나토 가입시켜달라.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젤렌스키는 나토 사무총장인 마크 루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나토 가입 외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안보보장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토 가입시켜달라. 나토는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가입 못 시킵니다. 젤렌스키는 기후에 의해서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소위 승리계획을 제세했습니다. 여기에는 나토 가입 초대장 확보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무기운송 계획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무기를 러시아 본토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익명을 요구받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폴리티코지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도 의무를 다하기를 바랄 뿐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 3위의 핵 강국이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러시아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완전 푸틴 똥배짱이죠. 나토 해운국들은 우리와 싸우는데 지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할 준비 때에 있다. 그리고 종국적인 승리는 러시아 우리 거다. 라고 푸틴은 말합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무기도 없다. 지금 이거는 진짜로 우크라이나의 현실이죠.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자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량 살상무기인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크레모리는 분명히 막을 거다. 푸틴은 브릭스 신흥 강대국 그룹의 여러 언론과에 해당해서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거 허용 안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원할 뿐이고 여기에는 기후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휴전 협상하고 싶으면 핵무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토 가입이라는 소리도 하지 마라. 그냥 행복해라. 지금 푸틴은 아주 지금 강력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 세계 최고의 핵무기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나 북한군 파병 이런 것보다도 푸틴이 큰소리 칠 수 있는 데는 걸핏하면 핵무기 사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전세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핵 사용해봐 하고 커벌을 줍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토 가입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며칠 만에 꼬리를 내립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위참한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결국 핵무기는 절대로 개발 안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젤렌스키 연설에서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절대로 개발 안 할게. 대신에 나토 가입만 시켜줘. 우크라이나 외무부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할 계획이 전혀 없고 핵 확산 금지 조약도 고수하고 있다. 라고 외무부 대민인 해오르히 티키가 10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입장입니다. 이 성명에서 독일은 빌트가 기우가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독일 잡지 독일 신문이 보도한 이후에 직접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이 독일판 독일판 기사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 우리는 빌트 신문에 실린 익명의 소식통의 우크라이나 대량 살상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런 암시를 공식적으로 반박한다. 우크라이나는 NPT 즉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혼신해왔던 당사국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NPT 믿고 핵무기 1900개 따낸겠다. 역사상 국제평화 안보 핵 확산 금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가 어디냐? 핵 확산 금지에 여기 NPT 가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1900개의 핵 탄두도 따낸 있잖아. 우리만큼 NPT에 혼신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적 용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NPT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우리는 몽땅 그걸 러시아에 넘겼지 않냐? 우리만큼 모범적인 NPT 가입국이 어디냐?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가 테르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핵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 성명은 이야기합니다. 10월 17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9월 달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안보와 보호를 위해서 핵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트럼프한테 말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발언을 한 것은 부다페스트 각서의 실패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밝힙니다. 부다페스트 각서 아 우크라이나 걱정하지마 핵무기만 사라지게 해주면 우리가 너희들 안보 완전히 확실하게 보호해줄게 사인도 다 했어. 국제사회에서 각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각자 국가에서 의회의 비준까지 거친 조약도 휴지조가리가 되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각서조가리 하나 믿고 핵무기 1900에 혼랑받쳤다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떡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성명에서 언급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우크라이나가 MPT가 여전히 세계 국제 안보 구조의 초석이라고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확신하겠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MPT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해 왔고 국제 핵 확산 방지 체제의 책임있는 참여자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부다페스트 각서를 지켜주는지 약속을 지켜주는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토에 가입시켜주는 것 외에는 없다. 가입시켜달라. 그런데 만약에 가입 안시켜주면 만약에 안시켜주면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외신들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가입 안시켜주면 어쩌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외신도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끝까지 나토 가입 안시켜주면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제사회 제재를 감수하고라도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미국이 거다가 진짜로 핵무기 좀 갖다 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시켜가지고 우리 한미 안보 동맹에 가까운 그런 안보대책을 세워주든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불쌍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는 세계 3위의 핵 보유 국가였다. 그런데 너희들 믿고 1900기의 핵탄들을 싹 줬다. 러시아한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국민은 죽고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는 18%를 러시아한테 뺏겼고 그 이유가 뭐냐. 오직 부다페스트 각서를 믿은 것 때문 아니냐.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다페스트 각서 휴지 쪼가래 되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되건 미래 상황을 미리 내다볼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자체 핵 보유 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아니면 미국 허락 얻어서 해야 된다. 미국 허락 안 얻으면 국제 제재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 허락 얻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미국의 허락을 얻어서 핵 개발 핵 보유 핵 무장 우리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소식 전했죠.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집단 탈령을 해버렸다. 그래서 러시아 러시아 추적 중 이라는 속보를 전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후 포스터지에 따르면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무단 이탈했다. 집단 탈령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들이 몽땅 체포돼 붙습니다. 그런데 왜 탈출했냐 왜 탈령을 했냐 하니까 밥 안 줘서 탈령 했다고 합니다. 남한 군인을 데려다 놓고 밥도 안 미기고 전쟁을 지키면 어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무단 이탈 탈령한 북한군 병사 18명이 모두 붙잡혔다고 오늘 21일 우크라이나 매체 키유 인디펜던트 지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매체들에게 러시아의 크루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 사이에 우크라이나 국경 약 7km 떨어진 지점에서 북한군이 집단으로 탈령해가지고 러시아 군이 이들을 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 키유 인디펜던트 지는 우크라이나 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접경지역적 7km 지점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령한 북한 병사들이 원래 위치에서 6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러시아 당국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군대를 붙잡히면 러시아가 구금을 할 수 있나요 이거 국제법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북한 김정은은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7km 지점에서 탈령을 해가지고 60km까지 어떻게 간 것 갔습니다 며칠 동안에 이 특수군대들이 보행은 잘합니다 행군은 진짜 잘하는 부대인데 지금 구금돼가지고 모초로 이송중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10월 14일 병령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 오늘이 21일입니다 7일 만에 60km밖에 못 갔나 어쨌든 그렇게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18일 당일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소 5일 이상 탈령 상태에 있었다 탈령병들은 당시 이 지역의 한 훈련장에서 러시아 군으로부터 현대보병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보병전 러시아는 지금 현대보병전을 치르고 있는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기네들 말로는 현대보병전이겠죠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때의 보병전 전술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 고위 소식통은 러시아 군으로부터 현대보병전 이라는 과목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현지 인터넷 매체 그로마드 스캔은 이들은 러시아 군과 기술 협력을 명분으로 러시아에 온 40여 명의 북한군 정례 병력 중의 일부라고 하면서 러시아 군의 크루스쿠 지역 수복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튀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튀는 건 잘했는데 튀었으면 성공을 해야 될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이쪽에서 탈령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이리로 못 들어오고 저 위로 튀어버렸습니다 방향이 틀리는 바람에 다 붙잡혀버렸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의 탈령 이유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은데 다만 그로마드 스캐지에서 전하기로는 훈련이 끝난 후에 북한 병사들은 며칠 동안 식량도 없이 방치가 되었고 며칠 동안 식량도 없이 방치를 해놓으면 어쩝니까 총등 병사들한테 그러면 저것끼리도 쏘아지길 팔인데 러시아군 눈에 비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탈령병들은 러시아군 지휘관을 찾기 위해서 훈련소를 이탈했다 이들은 현재 전장 투입을 위해서 이고프스키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탈령병들을 다시 또 전선으로 보내는 게 러시아의 전통이죠 탈령했으니까 전선으로 가서 죽으라는 건데 그런데 며칠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밥도 안 줬다는 이야기죠 며칠 동안 굶으면 사람이 전쟁 수행이 됩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러시아 지금 전술을 보면 왜 필요한 곳에 가서 죽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전문가들에 보면 지금 북한 파병 병사들은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해도 90% 이상이 사상될 것이다 자 젤렌시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 연설과 동의상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북한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크루스크에 배치되었다 우리 국정은 지난 18일 날에 북한이 러시아 해군 수송함 등을 통해가지고 특수부대 1만 5천 명을 러시아 블라디버스토크로 보냈고 앞으로 1만여 명이 추가로 러시아에 투입되면서 총 1만 2천 명이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4개인데 그런데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거기서 식량 배급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북한군들 사이에 전파가 됩니다 이거 쉬쉬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북한군들 사이에 이것이 소리에 소문을 물고 꼬리에 소문을 물고 전파될 거예요 자 그럼 북한군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텐데 러시아는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병참 즉 병참 수송에 대해서는 아주 진짜로 진짜 안정된 지역 말고는 병참 수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병참이 제대로 됐다면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인데 식량조차 보급이 안 됐고 특히 북한 병사들한테 병사가 식량이 보급이 안 됐다고 하면 북한군 알기를 러시아는 소모품 또는 거지군사 거지 떼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거지 떼 병사니까 신경별로 덜 써도 된다 일단 전선에 밀어넣어가지고 총알바지 시켜라 러시아 지금 현재 현대전술이라고 합시다 러시아 전술에 의하면 총알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상대 진지가 여기있다 파악되면 그냥 5명 또는 6명이 총 들고 그냥 돌기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카맣게 떠있는 드론들 그리고 포병 이걸로 대폭 밥이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러시아군은 포병의 발사 원점을 파악하기도 하고 드론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소모품으로 전멸하더라도 나머지가 또 들어갈 수가 있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입되는 병사들은 전부 다 밥이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미트그라인드라는 거예요 고기 분석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전략으로 지금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병사가 필요하고 그게 북한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량도 보급을 제대로 안 하고 병참이 아무리 엉터리 같아도 식량병참하고 식량보급하고 탄약보급은 제일 군대로서는 중요한 거죠 거기서 에라가 나왔습니다 벌써 오죽하면 밥을 안 줘서 탄력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그리고 이상 여러분 이거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커브 크레멀린 궁 대변인이 절반을 시인했습니다 북한 병사가 파병되고 있다는 것을 절반을 시인한 거예요 아 또 어떻게 하나 했네요 어쨌든 북한군의 파병 보도는 상충된 정보가 많다 하면서 북한과의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제3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로서는 깝깝하죠 대한민국이 열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거기서 북한군들이 실전 경험을 익혀가지고 북한으로 오면 우리나라는 바로 도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군사 도발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실전 경험을 가진 병사들이 거기서 10%만 살아가지고 북한으로 돌아온다 칩시다 이 자들이 지휘관이 되면 바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명을 투입해주는 대가로 김정은이는 핵 잠수함 기술이든 또는 ICBM 기술이든 핵무기 소용화 기술이든 뭔가를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타스통신 리아노버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레멀린 궁 대변인은 현지시간 21일 오늘 현재입니다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특별군사 작전에 특별군사 작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거 서로 상충하는 정부들이 많다 이렇게 즉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부인을 안 하는 겁니다 외교에서 부인을 안 하면 시인이에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멀린 궁 대변인은 한국은 한 가지는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면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다 아리까리 아리까리 이 전략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확인될 때까지는 그러면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와 있는지 북한군이 참전을 했는지 작전에 참여했는지 전선에 투입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특별군사 작전의 수행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대변해야 된다 하고 쑥 빠져버렸습니다 쑥 빠져버렸어요 러시아 크레멀린 궁 대변인이 국방부에 물어봐라 나는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레멀린 궁 대변인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은 무모한 밀착이다라고 드디어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나토 사무총장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나토 사무총장은 제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 북한의 파병은 중대한 긴장을 고소시키는 행위다 라고까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까 제가 보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1일입니다 마크루트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뭔가를 할까입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제 차원에서 북한군 파병 대응을 논의하자 라고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루트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나토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서 정해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 정부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조치가 따른다는 얘기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다 라면서 이 과정에서 나토와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 루트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범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나토에 한국정보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토 본부에다가 한국정보대표단 보내라 나토에서 요청했습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루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민감한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실효적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영국 외교장관하고도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영국의 라미 장관은 위조 여건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외교관계죠 외교하고 전쟁은 바로 한껏 말입니다 외교에서 해결 안 되면 전쟁이죠 그런 가운데 북한 탄령병이 러시아에서 모두 체포됐고 체포 사유가 탄령한 사유가 바반조수 탄령들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완전히 거짓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다 김정은이는 아직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입산 김여정이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 주민이 알면 어떤 결과가 닥쳐올까 라고 아마 두 남매는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겠죠 그런 가운데 탄령 소식이 전해졌고 이 탄령병은 바로 전선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전선에 투입되면 바로 사망입니다 탄령병을 러시아군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저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탄령병은 돌격 안 하면 뒤에서 쏴버립니다 뒤에서 덩제대고 쏘는 게 러시아군입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매체 그로마드스케 여기서 이야기한 것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파병 군인들한테 식량 보급을 안 했다 그래서 북한 병사들은 우리한테 왜 식량 보급을 안 하냐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밥 달라 배고프다 하면서 사령구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탄령으로 취급돼서 18명 전원 체포됐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데 북한이 파병을 하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나라죠 지구 반대편적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북한군이 파병으로 북한이 얻어오게 될 모든 기술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군이 90%가 죽고 10%만 살아가 북한에 돌아가도 실전 경험을 가지는 경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됩니다 북한이 실전 경험을 가지면 도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도발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안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야 모처럼 세금 낸 즐거움이 이런 때 있네요 우리 돈이 이렇게 소중하게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방정하는 자료 러시아 함정이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을 수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8일 날 배포한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에서 관련 증거로 위성사진 3장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 북한 병력 수송 러시아 함정 활동 사진은 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이 지도도 국정원이 그린 건데 함흥과 청진에서 러시아의 상륙함 각각 두 척들이 막 실어 날랐다 하는 이 도표에 인용되었던 사진 중에서 지금 이거는 러시아 현지입니다 여기에서 에어버스라는 게 미국 민간인입니다 외국에서 촬영한 것, 즉 연애주의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과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 사진은 외국 위성사진 제공 민간업체인 에어버스가 출처로 명기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발표될 때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위성사진은 바로 우리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때 세금 낸 맛이 나죠 자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사진이지라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지난 12일 날 청진항에서 러시아 함정이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모습이 담긴 이 사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SAR 합성 개구레이더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성 개구레이더가 뭐냐? 개구문이 아닙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SAR은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지상으로 탁 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별로 다르겠죠 입체적으로 평평한 데서 뭐가 튀어나와 있다 하면 이거는 돌아오는 시간이 좀 빠를 거고 그 밑에는 돌아오는 시간이 좀 늦을 거고 이 시간차를 분석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SAR 합성 개구레이더입니다 지금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에 반사되어 오는 신호데이터를 거꾸로 합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라서 이게 기상 조건이건 주간이건 야간이건 햇빛이 있건 없건 다 찍힐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컷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죠 여기를 잘 보시면은 끼다란 데다가 전파가 막 이렇게 움직이죠 요건 전자파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끼다랗게 선박형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요렇게 이쪽 요기는 좀 뭉툭하고 앞쪽은 좀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바로 합성 개구레이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가 합성 개구레이더 쏘아 올릴 때 물론 북한을 감시할 것이다는 것은 다 알았지만 이게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런 실적은 처음입니다 이게 입증이 돼가지고 세금 낸 게 즐거워지는 국정원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제시한 합성 개구레이더 즉 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거사진을 18일날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은 지난 12일자에 북한 병력 수송 목적 러시아 함정의 활동 사진입니다 자 이걸 들이대버리면 전세계가 꼼짝을 못하는데 물론 러시아에서 지금 촬영된 사진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파병 병사들이 막 저기끼리 물 이런 것부터 너 앞서가지마 이런 거 다 목소리까지 다 찍혀가지고 영상 나오고 있죠 영상을 제가 몇 번 보여드리니까 여기서는 그러겠습니다 국정원은 이 사진 하단에 러시아 상륙함 두 측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사진이 담긴 것을 제적하겠는데 정보당국이 러시아 함정의 이런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년 12월달에 쏘아 올린 위성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쏘아 올린 위성 등등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로 활용됐을 가능성은 제기되는데 1호기는 전자광학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적외선 촬영장비 2호선이 2호기가 SAR 합성개구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위성입니다 다만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은 군사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 정부가 배표하는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가 않는 걸 보면 국정원 보도자료에 포함된 SAR 합성개구레이더 촬영사진은 군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 공개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공개 과정이 뭔 의기를 거쳐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난국을 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인공위성이 이번 4월달에 쏘아 올려진 건지 12월달에 쏘아 올려진 건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2호기라면 SAR 합성개구레이더는 2호기에서 두 번째 쏘아 올려졌으니까 아마 올해 4월달에 지구 쏘아 올려져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다목적 실력위성인 아리랑 5호를 비롯해서 SAR 합성개구레이더 탑재 위성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부 소식통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위성과 외국 업체가 운영하는 위성이 촬영한 사진 등 감시 자산을 종합 분석해가지고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위해 파괴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거죠 이게 이제 이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바로 북한군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진 보급품을 수령하고 있는 사진 등등이 활동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쫙 퍼진하면서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미리 사전에 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런 걸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그동안 어마무시한 포탄하고 미사일하고 러시아에 보내줬는데 병력까지 파견했다면 북한으로 돈이 확장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도 뭐가 잔뜩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데일리 앵카기가 오늘보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시장의 쌀값은 1kg에 북한 돈 7천원 이거는 역대 최고치다 북한이 태어나고 쌀 1kg에 7천원 하는 것은 역대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은 추수가 끝나가지고 지금 갈거지라고 하는 북한 말로 갈거지가 끝났잖아요 추수가 끝났으니까 쌀이 남아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쌀값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 돈을 누가 띠붓거나 러시아에 그렇게 많은 포탄, 미사일, 심지어는 병력까지 보내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받았는데 김정은의 지원자 굴곡했거나 무기 개발하는데 다 쓰고 있다는 게 방증이 되죠 작년 10월 중순의 쌀값 평균 가격이 5,033원 북한 돈 옥수수 평균 가격이 2,684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평균 가격은 작년 10월 달보다 각각 33.1%, 17.1%가 오히려 거꾸로 올라 버렸습니다 물론 북한의 올해 수혜가 많이 나가지고 수혜가 심각해서 쌀값이 올라갔다 이거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밀가루라도 잔뜩 받아오면 쌀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밀가루는 라면도 만들고 북한도 라면이 있습니다 국수도 만들고 하다못해 수제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식량을 대체할 수 있을 텐데 쌀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북한 일반 공장의 사무원들 월급이 2,000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쌀 1kg에 7,000원? 이거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사먹을 돈 없는 사람 특히 옥수수까지도 17%나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이거 나머지 이거 사먹을 수 없는 사람은 굶어죽습니다 진짜로 굶어죽어요 그러면 밀가루도 못 받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세계 식량 가격은 지금 좀 내려가 있습니다 국제 시세는 그러면 러시아한테서 돈을 좀 받아왔다면 병력까지 파견했으면 돈을 좀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 시세로 저거가 식량 확보하는 것은 국제 제재에 안 걸립니다 식량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 시세는 식량값이 다운됐는데 북한 쌀값은 도로 작년보다 33%나 올랐다 희한하죠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주식인 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옥수수 가루를 채소와 함께 끓인 강냉이 죽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주민들이 훌쩍 늘었다고 합니다 북한 소식통은 요즘은 누렇게 떠서 팔 수도 없는 시래기나 배추니파리를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강냉이 옥수수 가루를 섞어가지고 멀건 죽을 만들어 먹는 집들이 많다 가을이 되면서 먹는 게 조금은 나아질 걸로 생각했지만 쌀 구경도 하기 힘든 편이다 그런 감이 소식통은 농촌에는 가을인데도 굽는 세대가 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밤낮 창고를 지키고 있어서 농장원들이 자기가 농사 지어놓고 제 몫을 한 줌이라도 나달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북한이 러시아한테 수송선으로 병력까지 파병하면서 생긴 얻은 돈 어디 갔습니까 목숨 팔아가지고 얻은 돈 어디 갔어요 북한 주민먹여 살리는 데라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본의 눈이 멀어서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은 것이라는 국민의힘 논평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문명적 침략전쟁에 자국 국민을 팔아먹는 피의 행상 노릇까지 자처했다 하면서 침략전쟁의 총알바지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 하면서 민주당한테 너희들은 왜 조용하냐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20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럴 때 진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를 모를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도 없는 무리수다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의 쌀값 보십시오 작년 시율때보다 33% 올랐어요 그럼 러시아는 밀가루가 남아두는데 그 밀가루라도 좀 파가지고 얻어와가지고 북한 주민들부터 좀 맥이 살리지 그러면서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러시아한테 도대체 얻어오는 게 뭐냐 국민의 생명까지 바라넘기고 그런데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이런 주장에 국회에서 공동 대북 결행 만들자 하는데 민주당은 아직 가물찍 콧구멍입니다 조용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인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한 것을 두고 유엔 사무총장이 좀 자제해라 자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북한은 한국 군부의 도발 책동부터 규탄해라 야 북한 정말 어쨌든 유엔에서까지 유엔 사무총장 구태우에서까지 나서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나라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입니까 그리고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이 만나가지고 북한 전기군의 개입은 전쟁을 심각하게 확대된다 하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 전쟁은 심각하게 확대될 우리가 있다 왜냐 젤렌스키가 이거 3차 대전 위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를 도와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게 되면은 다른 나라 군인도 얼마든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정황을 만들어버립니다 러시아는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북한군이 아직 전투지역으로 파병 들어간 건 아닙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속보 서류로 전해드렸죠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은 북한군은 11월 1일 가장 격렬한 가장 위험한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불과 이제는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지역은 쿠르스크 지역 거기는 진짜로 살벌한 전장입니다 거기에 총을 받지 또는 대폭 밥으로 밀어넣고 있는 김정은 그래도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세금 낸 보람을 느끼는 사건 야 이거 이걸 우리가 찍었다 국정원이 제시한 북한군 파병 위성 사진 증거 이 위성 사진은 우리 위성이 찍었다 SAR 합성 개구레이더로 찍어가지고 세계에 쫙 돌린 겁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로 군사 위성을 보유하고 있구나 접보 위성을 보유하고 있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건 전세계가 이거 우리만이 보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여기에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러시아 혼자서 전쟁을 치러 오다가 이제부터는 국제 전쟁이 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특히 나토 국가들은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증거 물이 확실한 게 나왔네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이 영상들 자 모자 크기 가로열고 둘레 제복 군복이죠 그리고 제복해놓고 슬래시하고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했어요 구두 겉으로는 군화입니다 여기서 여름용 모자 러시아식 모자의 크기 모자 둘레 X인치부터 Ycm까지 그 다음에 조선식 크기하고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조선식 크기를 적어놓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복 치수 그 다음에 러시아식 군복 치수 이렇게 러시아가 지금 현재 러시아로 파병되어 있는 북한 군인한테 군복과 군화 등 군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로 된 설문지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셈이죠 CNN이 이걸 보도했는데 CNN이 현지시간 19일 우리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의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 이게 스프라우디라고 되어 있는데 스프라우디를 통해서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의 크기, 머리 둘레 체복이라고 되어 있네 생활복인 것 같습니다 체복과 군복 치수와 구두 등의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한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나눠주는 러시아 병사들한테 해당 병사한테 이걸 나눠주도록 하는 거죠 설문은 한글로 같고 이어서 모자의 둘레와 자기 키 크기 신장, 가슴 둘레 등을 각각 표시하라 하는 한글 질문이 이어집니다 모자와 군복은 각각 여름용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상당시간 이미 준비를 해왔다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아마 봄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금 파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용이라면 그때까지 알겠죠 지금은 겨울용을 보급받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옷 치수를 나타내는 러시아와 북한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인지 설문지에는 러시아식 군복의 치수라는 한목에 러시아에서는 23456 등의 문자가 숫자가 찍혀 있고 이거는 우리 어릴 때 신발 문수처럼 밀리미터나 인치가 아니라 신발 몇 문신로 이거 따지는 거랑 러시아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치수에 맞는 신장이 이 옷을 고르면 162cm에서 168cm, 168cm에서 174cm 등으로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식 크기라는 요 칸은 빈칸으로 비워둬가지고 북한에서 통용되는 치수를 여기 적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 도착한 직후 이 설문지를 채워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CNN의 설명입니다 러시아에 딱 도착하면 옷부터, 군복부터, 군화부터, 군화부터, 모자부터 이런 것부터 취급받아라 러시아는 일단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설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이 입수 공개한 한글 설문지는 앞서서 스프라우디, 제가 이 러시아어를 제대로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라우디로 저는 읽겠습니다 스프라우디가 공개한 동영상과 함께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꽉 담고 있습니다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로 이러한 동영상과 각종 증거물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러시아는 입꽉, 북한도 입꽉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기 MSMT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제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이게 MSMT라고 약자로 쓰는데 이것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MSMT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좀 과하게 급박을 주고 있을까요? MSMT 가입국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11개 국가입니다 이게 언제 작동되기 시작했냐 며칠 전 16일 날 출범해가지고 다음 날인 17일부터 곧바로 공식 업무를 개시했는데 이게 뭔지는 이 밑에 제가 빨간색 칠해놨습니다 지난 16일 아까 말씀드린 11개 국가가 모여서 발족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패널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다 아시죠? 안보리 밑에 전문가 패널이 조사해서 올리면 안보리가 이것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끝나버렸습니다 기간 종료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동의를 해줘야 이것이 계속 활동을 할 텐데 러시아가 북한하고 군사관계까지 맺어나가는 마당에 이것을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노하우 출범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국제사회가 모여가지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 대북제재 여기에 협조할 리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대체하는 조직을 만들어버렸고 그게 MSMT입니다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대신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MSMT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한테 무기도 보내주고 군사도 파빙해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는 풀리러나 하고 기대를 걸고 있다가 MSMT가 발족하면서 북한으로서는 눈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또 대북제재가 연장될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뿌락하는 게 최선희가 하고 싶어서 알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열을 받았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열을 받아도 아주 꼭지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MT 여기에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게재하면서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안보리 비토권이 발동됐는데 왜 러시아 빼고 너희들이 이걸 또 하냐? 최선희 외무상은 나는 저들의 패권적 리익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를 제멋대로 뜯어 고치려는 미국의 상습적인 불량 행위에 엄중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면서 이를 국제적 정의에 대한 도전으로 가장 로골적인 주권침의 행위로 준열이 규탄폐격한다 북한 말 듣기가 좀 어렵죠 북한 말도 사실 통역이 좀 필요하긴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적대적인 위협 요소의 새로운 출현은 그를 억제하기 위한 당위적인 대응력에 새로운 요소를 끊임없이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억제력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 할수록 세계의 대북 제재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러시아한테 좀 물렁물렁하게 제재를 했어요 그건 뻔한 겁니다 러시아가 기름을 파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석유도 유럽들도 가격이 싸잖아요 일단 제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싸거든 유럽들도 석유하고 가스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제재가 들어갈 것이 눈에 빤해지니까 최선이가 빠르락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행으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세계적인 반미 연대 도구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뭘 믿고 하느냐 뭘 믿고 하겠습니까 러시아 믿고 그렇게 까부는 것은 알겠는데 러시아는 지금 미국 빼고 중국 인도 그 외 개발도상 국가들하고 지금 손을 맞추고 있죠 거기에 최선이는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의 울타리 바깥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가 자꾸 피터권을 행사하니까 유엔 벗어나가지고 그 바깥에서 독립 형태로 발동하면서 특정 이슈나 분야별로 수시로 상세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국제사회 제재 동참을 요구하겠죠 미국이 그럼 중국이 따라올 거냐 인도가 따라올 거냐 안 따라오면 아주 혹독한 제재가 따라간다는 게 또 여기 특징입니다 그럼 중국을 제재할 수 있냐 중국 제재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인도 제재하는 건 더 쉽고 자 그래도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상당히 많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뭐 먹고 삽니까 인도하고 중국에 기름파라고 먹고 살잖아요 러시아 수출량의 60%가 석유하고 기름 등등등 에너지입니다 이거 중국하고 인도가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물론 헐값에 삽니다 가격 후르치게 해가지고 사긴 사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해도 자기네들 석유 채굴 단가보다는 싸니까 어쨌든 간에 이익이 좀 남으니까 러시아는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시체제를 돌려버리니까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이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MSMT가 출연하면서 눈탱이가 맞아버립니다 이게 제일 열받는 사람은 김정은이겠죠 국제사회는 절대로 이런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기 그렇겠지만 단독으로 업무 개시한 MSMT 해양과 무기 감시로 대북을 압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특히 영국의 왕립군사연구소, 분쟁군비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해서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을 제재할 것을 고려하면서 라이베리아 등 협의체를 늘리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담한 나라입니다 북한 말로는 최선희 말로는 가담한 나라입니다 이게 이번 북한 파병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 그것에 대해서 제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단체가 출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한미일 3국 주도로 이것이 출범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대북 제재 감시자 역할을 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출범한 가운데 1차 프로젝트로 해양, 항공, 물류 등 분야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하면 뭡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무기, 병력을 실현하는 감시체계 그 다음에 또 항공하면 뭡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에 비행기 뜨는 것까지 다 그 다음 물류 등등인데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그런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MSF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안보 싱크탱크인 영국의 왕립군사연구소, 이걸 러시라고 해요 R-U-S-I 영국의 무기체제 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 C-A-R이라고 합니다 동화의 협업도 진행합니다 뭐냐면 영국의 왕립군사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다가 영국이 영국 민간단체입니다 여기는 또 희한하게 민간단체인 무기감시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분쟁군비연구소겠죠 러시아의 경우 해양 분야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점, 상업위선사진과 선박신호체계 등을 분석하면서 사실상 전세계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C-A-R은 무기가 전쟁지역과 테러리스트, 반군 등의 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 EU, 유럽연합 등과 이 민간단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된 내용은 향후 보고서로 정리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겠죠 미국의 군사위선 뿐만 아니라 민간위선을 총동원해서 지금 감시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북한 병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 정보기관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으로 안보 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보 위기 상황이 뭐냐 북한군이 거기서 실전 경험을 쌓고 북한으로 돌아오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됩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국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상징적이고 그런 조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협력해가지고 이것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죠 일단 방한을 앞두고 있는 데이빗 레미 영국 외무장관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9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미 장관은 생명을 통해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어에도 우리와 함께해온 파트너 국가라면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해 파병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역 안보로 위협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분쟁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켜준다 실제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고 북한은 유럽전쟁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구 반대편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정말 끔찍함을 느끼고 있는 북한 위기감 조선이가 나서서 어떻게 한다? 최선희 당장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시스템 MSMT에 대해서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어떤 입장에 처했는지 최선희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것은 군사적 조치를 앞두고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외교는 항상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으로 이어지죠 군사적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일종의 군사적 조치입니다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는데 이 초치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외교적 용어입니다 외교부가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해서 주한 러시아 대사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대사 게오르기 진오비에프를 초치해가지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외교관계가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점에서 적극적인 항의는 해야 되겠는데 외교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피해보고자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액션을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행위가 초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피해보고자 하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전에 취하는 조치가 바로 전쟁 같으면 선전포고고 외교적으로는 초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외교적 액션이라고 부리되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첨예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취해야 되는 조치 1번이 대사 초치입니다 일단 대사 초치가 일어났다는 것은 러시아가 태도 변화를 하면 상황 변화를 일으켜 주면 외교적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또는 여기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때는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21일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견 외교부 1차관은 오늘 게로기 진오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진오비에프 대사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 차관을 만난 뒤 오후 2시쯤 청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우려와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초치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액션이 뒤따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제 뒤에 나가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다가 국정원에 의해서 발각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가 북한 미사일 총국 산하의 붉은기 중대 소속인기로 오늘 21일 파악됐습니다 붉은기 중대가 왜 의미가 있느냐 여기가 바로 최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ICBM인 화성 17형 18형 실험과 운용을 담당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전선으로 파견됐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바로 북한의 ICBM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변칙 탄도비행 미사일을 이것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것을 러시아에 대해주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치를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계기로 ICBM의 탄두 재진입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는 사전 스텝이죠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이 타겟입니다 어쨌든 정부 소식통은 오늘 국정원에 포착된 인물이 붉은기 중대 소속으로 보고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8일에 인민군 총 1만 2천명의 파견 가능성과 함께 미사일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그쪽 소속 아니냐 정부 당국이 추적한 결과 이 인물은 미사일 총국 산하 붉은기 중대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이게 대외에 알리는 언론기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2월 달에 미사일 총국 산하에 있는 붉은기 중대가 2022년 11월 달에 화성 17형을 발사한 사치를 공개하면서 전략적 임무 그러니까 전술적 임무가 아닙니다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는 군 부대들 중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중대라고 자기들끼리 칭찬을 했습니다 이 부대는 작년 12월 당 화성 18형 동해발사 훈련도 총괄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관련 상징적인 임무를 러시아에 보냈다는 점에서 추후 러시아에서 ICBM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달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처럼 혈맹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군사협력과 교류에 나서면서 바로 우리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우리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잘못하면 남북 대리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국제전으로 비하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이게 거기 가서 ICBM 기술을 획득하는 거 아니냐 재진입 기술입니다 북한은 ICBM을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확보했죠 그런데 재진입 기술만 완성되면 미국하고 직접 딜을 쳐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상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융합돼 버리는 효과가 납니다 유럽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글로벌 안보 구도의 격동이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 대 러시아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제 정부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가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현지시간 20일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이 돼 버리면 불안정과 위협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 현대전 기술 또는 현대전 경험 이게 없잖아요 실전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북한은 그런데 실전 경험을 획득하고 이런 기술까지 엎어가지고 같이 획득하면 우리 안보 위협 요인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은 와이고 이거 제발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미국은 지금 현재 대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도 지금 입장이 아주 낮은 미국에서 나오는 생명들을 보면 아주 살얼음팔은 위를 걷는 듯한 지금 그런 대응책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즉 당장 북한군의 파병은 동영상으로까지 확인이 다 됐는데도 미국은 사실일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이게 돼서 미국은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서 북한은 지금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진도 다 제시했고 또 사진 제시는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확보한 사진을 우리가 받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왜 침묵을 유지해주고 있을까 지금까지 계속 무인기만 탈영하고 또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그런 쇼쇼쇼는 벌이면서 북한군의 파병은 왜 시시할까요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피의 대가로 미트그라인드 고기 분쇄기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북한 주민이 알면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확인했다면서 1차로 1,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 이동했다 그러면서 훈련 장면까지 공개를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 제가 또 훈련 장면을 가지고 와서 배경으로 깔아놓고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1초만 됩니다 잠깐만요 아 이게 너무 뒤로가 있었네 자 지금 이걸 배경으로 일단 둘게요 일단 우리가 우리 위성이 확보한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는 그 러시아의 배가 들어온 장면 찍은 거고 자 여기서 이거는 뭐 전교가 확 드러나버리니까 북한군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거 자 그러나 북한은 오늘 현재 오전 뭐 오후 지금 몇 시입니까 3시 41분까지 잭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정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평상시 같으면은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아 거짓말하지 마라 가짜 쇼다 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까지도 입을 꽉 담으고 있을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는 지난 11일에 노동신문이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사령관의 주장을 실은 것이 마지막 반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든 프로파간다라는 게 전쟁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뿌렸죠 그걸 북한이 받아가지고 보도한 게 끝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적에도 그동안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가짜다고 딱 잡았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파병설에 대해서는 침묵 입에다 자꾸를 확 잠가버렸을까요 침묵을 이어가는 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서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가짜 뉴스다 라고 맞받아 쳤는데 국정은의 발표가 나온 이유에는 러시아는 공식 반응을 일체 내놓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북한도 입을 자꾸를 잠그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의 이러한 무대는 국정은의 내면 파병 증거가 너무 뚜렷하고 명확해가지고 이게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파병 사실을 인정하면 북한 내부가 늘려버립니다 왜냐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민족적 공산주의죠 그게 주체 사상 그런데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구소련은 공산국가였지만 러시아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형태를 지닌 독재국가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세계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딸리죠 러시아가 소련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체제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푸틴의 독재는 김정은을 능가할 정도로 짬프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북한군의 파병을 부인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부인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인하면 북한에서 들고 일어나버릴 거고 대내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파병 사실을 알리는데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인됐는데도 짝수를 못하는 거죠 북한 정권이 온갖 명분으로 파병을 포장하더라도 그 포장이 안 될 뿐더러 명분이 없다는 거죠 포장이 안 될 뿐더러 여기가 크루스크 지역이 정말로 험한 지역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역입니다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미국 전쟁 분석가들이 분석에 의하면 북한군 거기 파병되면 90%가 전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험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동부 돈바스 쪽 크루스크, 루안스크 이쪽은 오히려 덜 가열되어 있습니다 이 크루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다 보니까 러시아도 가열차게 뽑아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귀양의 러시아 땅에 침공해 들어간 마당에 지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살벌합니다 거기에 가면 90% 이상이 전사할 것이다 미국 전쟁 분석가들의 예측이 완역에 맞아떨어지거나 또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피바다에다가 명분 없이 아들 딸을 보내야 하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만 2천명이지 만 2천명에 엄마 아버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만 6천이에요 형제 있을 거 아닙니까 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소식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됩니다 게다가 또 지금 북한이 파병하고 있는 이 군인들은 출신 성분이 짱인 애들입니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좋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여론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출신 성분 좋은 집안의 가족들 아들들이 여기 가서 개죽음을 당해버린다 북한이 이게 알릴 수가 없는 이유가 됩니다 어저히 이걸 알릴 제가는 없어요 알렸다가는 북한이 진짜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테니까 그걸 김정은이 하고 김여정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 너희가 안 알려? 그러면 우리가 알리지 북한 주민들하고 북한 병사들이 잔뜩 모여있는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이 확성기로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과 북한 병사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아 너희들이 왜 안 알려? 왜 그걸 쉬쉬해?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상군 파병 사실을 정작 주민들한테는 함구하고 비밀로 삼고 주민들에 알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군심리전단이 이 사실을 대북 확성기 방성으로 북측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선쟁을 비롯한 현대전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인지전 인지전이 뭔지는 전에 처음이었죠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인지전 혹은 심리전 일환으로 풀이되는데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사분계선 일대 MDN 일대의 북한 장병들에게 심리적인 동료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실을 북한의 병사들아 들으라 오늘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심리 방송인 자유의 소리 방송은 오늘 오전 뉴스에서 두 번째 소식으로 지난 17일 블러드미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파병서를 공식화했다 하는 현지 매체를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이 자유의 소리는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숨졌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천명 금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 이라는 우크라이나 매체를 그대로 알렸습니다 또 현지 매체들은 18명의 집단 탈령병까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라고 북한이 알렸습니다 자유의 소리는 이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스루스크 지역의 한 군사기지에서 다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영국 BBC 방송의 현지 취재도 전달했습니다 왜 우리 국정은 자료는 북한에 안 알려지고 외국 외신들만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 국정은 자료를 방송을 하면 북한 장병들은 우리나라 국정은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 BBC나 기타 등등 외신을 주로 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정보당국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달에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는 조약을 맺은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빈변하게 많은 인원과 물자가 열차로 오간 것을 포착했다 양국 정보당국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북한군 인원의 대규모 전투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 중이다 등등 사실을 그대로 달렸습니다 이거 북한 주민을 상당히 흔들어 댈 텐데 왜냐 여기에는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이념, 사상 이런 명분도 빵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체제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러시아로 변화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서 이를테면 공산주의 수요를 위해서 또는 자유민주주의 수요를 위해서 이런 게 안 통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데는 그 효과는 6개월 이상 걸리죠 지금 시점에서 오늘부터 전달 오늘 오전부터 전달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스피커, 음향이 들릴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죠 평양까지 이 소리가 전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북한 전단지 날리기도 지금 어느 정도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알려야 됩니다 무조건 북한 주민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쿠데타가 불가능한 사회예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민주화 시위라는 게 북한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진실이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정보만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게 골마 터지는 데는 시간이 무지하게 걸릴 테니까 어쩌면 김정은 세대가 끝나는 시점에 가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계속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대북 규탄 기례안을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성명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북한 조선 노동당의 한 일파인지 좀 있다가 민주당의 대북 규탄 기례안이 나오면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는 결코 고립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세계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게 그 증거입니다 김정은이가 돈을 떼먹고 있습니다 이자도 안 줍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차관 돈을 빌려 가놓고 안 줍니다 그 외에 우리 재산을 막 폭파시켜가지고 우리 돈을 날리먹었죠 그거는 돈도 돌려줘야 되지만 재물손괴죄로 형사적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아주 손버릇이 나빠요 돈을 빌려 갔으면 돈 줘야지 그것도 쌓인다 하고 자기네들이 김정은이 쥐가 이제는 남한은 민족도 아니고 적대적 두 국가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딴살림 체리겠다고 하는데 돈은 내놓고 가야지 돈도 떼먹으면 이게 저거가 국가냐 돈도 떼먹으면 자 우선에 차관 빌려간 거는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형사 문제가 걸립니다 이거 집 달리 파견해가지고 돈 받아와야 되는데 머물고 싶은 곳님이 집 달리 파견합시다 진짜 그래야 돼요 지금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저거 우리가 나왔습니다 저기에 1억 3290만 달러 약 1800억이 들어갔습니다 1800억은 돈을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이거는 재물손괴죄 아닙니까 형사처벌 그 다음 두 번째 개성공단에 우리 측이 손해본 게 약 447억 원 이 개성공단에 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팍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 거예요 지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거면은 재물손괴죄에다 엎어가지고 447억 그럼 얼마예요 2200억이 넘죠 거기다가 금강산 관광시설은 현대 아산 등 약 50개 회사가 359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호랑 날렸습니다 3600억 원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가 또 599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600억 원 잡읍시다 1억 모자라니까 여기 이산가족 면에서 550억 짜리도 날리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대북차관 미상원핵이 이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배고프다고 식량 좀 어쩌고 저쩌고 돈을 빌려줘서 이거 식량 대준 거 아니에요 공짜로 대준 거 말고 따로 돈 빌려준 거 이게 1조 1640억 자재와 장비를 대준 게 1780억 경공원자재로 대준 게 1460억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1억 49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아까 지금 계산했던 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조 원이 넘죠 2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떼먹으면 어떡해요 우리던데 더군다나 차관이라는 거는 다 빚문서 만들고 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처럼 다 사인하고 지가 소장 찍고 했잖아 그럼 주야지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 4천 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무려 94번이나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차관 상황에 대해서 묵묵부답 배째라 나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아니 그냥 돈을 떼먹고 그러면 어떡해 오늘 20일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새 박수영 의원 일 열심히 해 올 9월 말까지 대북 차관에 대한 원건과 연체이자 지연 배상금을 포함하면 총 10억 9천만 달러 약 1조 4천 9백억 원 1조 5천억 잡읍시다 1조 5천억에 아까 폭파시키고 돈 때문에 이거 다 형사처벌을 포함해가지고 이거 다 하면 2천 2백억 원 이게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 경공업 등 9억 3천만 달러 약 1조 273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차관 상황이 늦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와 지연 배상금만 약 1억 6천만 원 6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약 2,195억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기분 좋아서 그래 니 뜨무라 하고 준 돈이 아니라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쌀, 옥수수 등 260만 통 규모의 식량 차관을 지냈습니다 식량 차관입니다 식량 그냥 니 먹어라 하고 준 거는 따로 있고 그거 말고 차관으로 제공한 것만 차관이라는 게 빌려주는 거예요 국가 간에 빌려주는 걸 차관이라고 해요 이걸 금액으로 한 사람은 7억 2천만 달러 약 9,865억 원 2012년 6월 달에 최초 상환 시즌이 도래한 이후 현재까지 단 땡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안 주니까 회수는 못 하는 거예요 아마 돈 받으러 가면 대포들이 될걸요 아 그럼 어떻게 받아? 자 2007년에서 2008년에는 북한의 생필품 생산에 따른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95억 원 상당을 제공했지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갚았어 얼마 갚았냐? 240만 달러 3% 갚았어 3%만 갚고 나머지 97%는 또 떼먹어 이것도 돈 달라고 하면 대포들이 될 판이니까 돈 달라고 소리도 못해 지난해 3월 달에 최종 상환 만기일이 지났지만 원금과 이자가 지연돼가지고 연체되면서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미상환액은 1억 710만 달러 약 1460억 원 그리고 정부는 철도와 도로 건설을 위한 자재 장비에도 1억 3천만 달러 약 1780억 원의 차관을 지원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준 거 아니니까 다 차관 사인하고 다 이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빌려준 거야 그런데 그냥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차관 금액도 미확정되고 차관 일정조차 정해지 않았는데 그것이 1780억 돈은 받아 먹어서 돈은 받아 먹고 입 닦고 배째라 통일부는 차관 연체가 최초로 발생한 2012년 6월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붕위바다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상환 독촉 서신을 발송해 왔습니다 그래도 돈 띄고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돈 내놔라 하고 독촉을 계속 해왔어 식량차관에 대해서는 51차례 51번 경공업차관에서는 43차례 43번 총 94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배째라 모르겠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김정은이 버리싹 머리가 나빠 사람 신용이 있어야지 박수영 의원은 통일부는 이자가 점점 불어나는 만큼 북한이 미상환 차관을 하루라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돈 안 주고 떼물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에 빨간 딱지 붙이러 다녀야죠 빨간 딱지 붙여놓고 그거 받아와야지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 가면 북한 재산 들어있어 빨간 딱지가 딱 붙여야 돼 그리고 지금 돈 안 주고 자꾸 배째라 배째라 하고 대폭 가지고 겁을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격이 어머무시하게 커지면은 돈 내 하면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우리가 힘을 우리가 자체 획을 보유한다든지 해가지고 돈 내라 니 돈 가져갔잖아 현찰로 가져가고 이거 안 갚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거는요 제가 농담을 많이 썼겠지만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 저기 림종숙 동무 북한한테 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작권료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차관으로 갚아 빨리 갚아 림종숙 동무 그거 몇 푼 되진 않지만 그거라도 갚아가지고 이자라도 감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림종숙 동무는 아직까지도 북한을 대신해서 자기가 딱 털어지고 있어 뭐 재단법인가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김정은이는 이 림종숙 동무를 무시무시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차관은요 거기도 얼마든지 차업을 썼어요 그런데 차업을 붙였는데도 지난번에 탈북 주민들이 붙였는데 6.25 국군포로 들이 붙였는데 그걸 임종숙이가 안 줍니다 그냥 안 줘요 법원에서 줘라 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차업을 붙이러 가면 그거는 또 브레이크를 딱 걸어 법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림종숙 동무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도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자산들이 덜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누구냐 오토원비어 오토원비어 엄마는 개인인데도 북한 재산 다 차업 부치가 돈 받아가잖아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영은 통일부는 이자가 점점 더 많이 불어나기 전에 빨리 해외 자산 압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찾아와라 러시아 가도 많이 있겠네 돈 그런데 가서 북한 구사 찾아가지고 딱지 탁 붙여놓고 그러면 돼요 이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 수단입니다 국제적 채권 추심 수단 국제법에서 합법이에요 하여튼 통일부 정신 떽 차리고 지금부터 돈 받아오세요 그걸 갖다가 떼이고 앉아있으면 그거 다 우리 소중한 국민 세금인데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돈을 안 주고 그냥 꿀꿀 삼키고 나서는 배째를 하면 어떡해요 좀 코믹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북한 쳐다보면 합법만 쩍쩍 나오니까 그다가 러시아에 사람의 생명을 팔아먹고 있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코믹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리고 진짜로 착오는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르크 루이트 나토 사무총장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현지시간 21일 오늘입니다 우리 시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중대한 긴장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트 나토 사무총장은 트위터 지금 현재 X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즉 심각한 긴장고조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나토와 한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방산협력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의 상호연계된 안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번 통화는 최근 북한이 총 1만 2천명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다는 국정원 발표 이후 처음 이뤄진 직접적인 의견 교환으로 보입니다 루이트 사무총장은 국정원 발표 하루 만인 지난 18일 날에 그때까지는 파병과 관련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 등 모든 파트너국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가 오늘 이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루이트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전쟁 관여 여부에 관해서 현재까지 우리 나토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나토가 오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트위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토가 어떻게 확인했다 여기까지는 나토 사무총장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토가 심각한 긴장 고조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나토군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가능성 0.1%밖에 안 되는 가능성이라도 지금 이야기 나온 것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거기에 파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파병이 아니라 살상무기 지원 즉 155mm 포탄을 미군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우회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이 되는 것이지 또는 돈 받고 무기를 파는 것도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파병하는 것은 여기에 댓글에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없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장 격전지에 투입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장 중에서도 가장 격전이 심한 위험한 그런 지역에 투입될 것이고 사상자는 90%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 젤렌스키 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 저는 이 사람들은 이름 읽기가 참 복잡합니다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는 북한군은 현재 러시아군이 대부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진지를 점령하려고 돌파하는 시도다 이 돌파전은요 그냥 고기 분석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총알밥 대포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병사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상자 비율이 무려 90%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러시아군은 현재 돈바스 지역에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에 돌격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나 사용되던 전술로 흑정 진지를 점령하는 전술인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큰 인명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게 돌격전술이 뭔지 아시죠 러시아군이 전통전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우라돌격대라고 했어요 우라가 러시아어로 만세라는 뜻 아닙니까 우라돌격 일본군이 2차 대전 때 썼던 바로 그 말세돌격하고 같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라돌격대 일본군은 반자이 반자이가 일본말로 만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살짝 변형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냐면 5명 또는 6명의 소규모 분대병력도 안 되는 병력이 특정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것이 노출되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이 전술은요 지금 그 지역에는 이 드론들이 러시아 드론 우크라이나 드론 할 것이 잔뜩 떠 있어가지고 돌격해오는 순간 좌표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대폭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는 1290명, 1300명에 이르는데 바로 이 지역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부 장관의 전망입니다 제가 전에 북한군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을 골라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한 부대라고 하더라도 총알이나 대포하고는 어떻게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병전이 벌어진다면 이 특수부대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백병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쪽 동네는 백병전보다는 오히려 드론에서 떨어지는 폭탄 또는 조술사격 이런 걸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뭐 차력쇼 하듯이 무슨 바위를 머리로 깨고 이런 걸로 전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편 김수경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이 격전지에 배치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인 크루스크 주위에 투입될 수 있다 크루스크 주위에 투입되는 것은 거의 100%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왜냐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동맹을 보면 러시아가 침공당하는 지역 침공당할 때 북한군이 투입되는 걸로 조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침공당한 데는 지금 현재는 크루스크 지역 말고는 없어요 크루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자기 땅을 빼앗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전투는 말도 못하게 격전입니다 격전 그리고 동부 도네츠크주에도 루안츠크주 도네츠크주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이 지역에도 러시아가 자기네 영토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투입된다면 최전선에 투입될 것이다 그러면서 김수경 통일부 장관은 도네츠크나 돈바스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전선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크루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탈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지역인데 러시아에 병사가 부족합니다 러시아 지금 초모가 안 되고 있잖아요 초모 즉 러시아에서 지금 병사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거의 정체된 단계에 들어갔는데 연봉을 1억 가까이 준다 해도 잘 안 가잖아요 누가 자기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북한군이 들어가면 그냥 대폭 밥이 돼버리는 김 차관은 보통 선발대가 가게 되면 작전지역을 할당받고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 등을 정하게 되고 따라서 선발대 다음에 후발대가 가게 되는데 지금 투입되는 이 특수부대원들은 공격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방보다는 격전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자,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폭풍부대입니까 이 폭풍부대는 주로 돌격을 하는 전방지역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방보다는 당연히 격전지에 배치되는 것이 맞죠 안 그렇다면 다른 부대를 보내야 되겠죠 공병부대나 이런 거 보낼 수도 있는데 특수부대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거는 격전지 투입용이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 내에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에서는 11월 1일부터 크루스크 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맞으실지 아니면 정보국이 좀 빨리 땡겨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군이 나름 현지 적응 훈련을 거쳐야 되잖아요 현지 적응 훈련이 빠르면 빨리 투입될 것이고 현지 적응 훈련이 늦어지면 좀 더 느리게 투입되겠죠 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 이 부대에 이거 전하기 전에 부대 특징 전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아조우연대라고 있죠 아조우연대 제1부사령관인 보호단 크로테비치라는 사람이 엑스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십시오 북한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냈습니다 이는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한반도의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핵 버튼을 가진 이웃으로부터 동아시아 전체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절대로 북침 안 합니다 그런 정서를 모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조우연대 제1부사령관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하죠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처음엔 잘못 나왔다가 나중에 이 네티즌이 고쳤는데 북한 군인이여 우리가 당신 참수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네티즌들도 여기에 잔뜩 열을 받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군인이여라고 나갔다가 이 국제정세를 얘들이 잘 모르잖아요 국제정세를 한국이나 북한 군인이나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한국 군인이여 했다가 북한 군인이여라고 바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군의 투입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선은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군의 이런 활동 이럴 때가 언제 뭐 할 때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북한 군을 상대로 북한 군이 파병이 되면 전단이나 우리가 북한에 달리는 전단 그리고 방송 대북 방송하는 방송 등 심리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지적이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북한 군은 폐쇄된 정보만 가지고 있죠 정보라는 게 없죠 아예 국제사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으면 탈령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하면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 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심리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조언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북한은 과거 한국이 베트남전 파병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군사적 인극과 비슷한 결과를 바랄 것인데 이때 그때 군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랑 다른 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이쪽으로 나와 있는 병사들한테 심리전을 펼 수 있는 이럴 때면 우리 탈북민들이 그런 거 도사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풍선 날리기와는 다릅니다 이쪽 지역은 달라요 워낙 땅떼거리가 넓어가지고 풍선을 날리면 들판에 떨어질 확률이 99%입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들판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전단지를 날리거나 그 지역에서 방송을 한다고 해도 그 방송이 다다르는 거리 여기에 북한군이 있어야 듣는 것이지 전선이 남북한 휴전선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워낙 전선 자체가 끼달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대북 심리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왜냐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북한군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찍어주면 그때부터는 이 심리전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자금 지원하고 드론 지원, 풍선 지원 이런 걸 하면서 인쇄물만 제대로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녹음 파일만 제대로 공급해 줘도 우크라이나 군이 그 심리전을 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안 가도 되니까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대사한테 우리가 모든 경비와 비용을 대주고 전단지도 인쇄해 주고 방송을 할 수 있는 녹음 파일도 녹음을 떠서 전달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한번 털어봐라 북한은 폐쇄된 사이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듣는 순간 홀라당 할 수가 있다 하면 작전은 가능해질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가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 가능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폭풍군단의 정체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폭풍군단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차력부대 같습니다 완전히 무시무시한 부대죠 그런데 전쟁 때에서는 차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전을 하고 머리로 바위를 깨고 해도 총 머리에 맞아버리면 그냥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크루스크 지역이나 러시아 전장태 로우 전쟁의 전장태에서는 이렇게 차력을 발휘할 그런 걸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백병전을 하면 방법이 되죠 거기는 백병전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백병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방이 가까운 거래에서 붙어야 되는데 누가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 북한군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것을 허용치가 않습니다 총알은 그냥 있고 대포는 그냥 있습니까 그러다 드론 잔뜩 떠가지고 쏟아버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빙한 이른바 폭풍군단 저 북한에서는 11군단이에요 11군단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이 부대가 바로 북한이 공개했던 전쟁 시나리오에 등장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시나리오상 전쟁 시나리오상 전쟁 초기에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을 대거 인질로 잡아라 하는 그 부대 인질 확보부대 북한의 대외선정용 웹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2013년 3월 20일 3일 전쟁이라는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이 3일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쟁이 터지면 1일차에 남측을 향해서 불마당질 불로 확 일제사격이죠 일제사격을 가면서 경보병 부대 이 경보병 부대가 왜 중요하냐면 무장을 가볍게 하고 일단 총을 맞든 뭘 맞든 앞으로 돌격하는 부대 경보병이죠 경보병 부대를 한국군 후방의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인프라에 타격하는 1일차에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11군단을 투입해서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지로 잡아라 하는 게 그것이 이래요 미국인만 보이면 다 잡아라 하는 부대가 이 부대예요 말하자면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요인 체포 요인 암살 이런 걸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인만 잡아라 그럼 미국하고 내고 하는 데 쓴다는 거죠 이 폭풍군단은 작년 10월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에 당시와 같이 적의 후방에 재빨하게 침투해가지고 몸값이 높은 인질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인보다 미국인 얘기죠 그것을 인질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향후 교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하자 레버리지가 지렛대죠 지금 하마스가 인질 아직 100명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보자고 미국인 15만 명 이 15만 명은 참 당시로 볼 때 터무니없는 숫자죠 당시 2013년도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미국인은 약 2만 8천 명이었는데 어디 가서 15만 명을 잡습니까 북한이 좀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부대의 임무는 바로 그런 걸 하는 부대입니다 이런 특수부대 작전의 역할에 주목한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들었으면서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리해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 특수작전군 해가지고 완전히 진짜로 특수, 진짜 병종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군종을 북한 특작부대와 관련해서 11군단과 특수작전 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단, 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공군 소속 저격여단 연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 각군 및 제대별로 다양하게 평선되어 있고 병력은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부대가 이들은 전시 땅굴을 이용해서 침투 또는 잠수함, 또는 공기부양정, 또는 고속상용전 또 AN2기, AN2기가 글라이더예요 북한에서 글라이더로 날아오면 우리 레이더가 잘 못 잡습니다 AN2기,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직선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주고 전후방에 침투하고 주요 부대, 시설, 타격, 여인, 암살, 후방, 교란 그런 걸 하는 부대입니다 말하자면 의리로 치면 공수특전단하고 유사한데 우리 공수특전단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20만 명 이 총체적인 배합전을 이용하는 북한군 특작부대 주력이 한국을 공격하고 특작부대가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한국군 전선 안팎에서 동시에 전 대한민국 영토를 불바다로 전쟁터로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 특작부대가 최근에 들었으면서 힘이 쪽 빠져버렸는 왜 힘이 쪽 빠졌느냐 북한에서 이 특작부대한테도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탈북자들의 정연이 나옵니다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특작부대에 대한 보급조차 원활하지가 않다는 탈북인들의 정연이 잇따라 나왔는데 이 분석을 하려면 이 부대가 먹어야 싸우지 그런데 이 특작부대도 제대로 못 먹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가면 잘 먹겠죠 러시아 음식이 주로 기름진 게 많으니까 잘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골골하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잘 먹는다고 전투력이 확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작부대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훈련 중에서도 연합훈련 즉 각군이 다 참여하는 연합훈련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바다에는 함정이 뜨고 또 뒤에서는 포병이 지원사격하고 탱크는 앞으로 진격하고 이런 종합훈련을 통합훈련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북한의 재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휘발교조차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연합훈련도 연합훈련이고 자기네 자체 훈련도 상당히 저조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대가 특히 아무리 얘들이 잘하는 게 차력수호를 잘합니다 실제로 머리로 바위를 깨요 얘들이 바위라고 해서 뭐 거대한 바위가 아니라 요렇게 날렵하게 생긴 바위라고 머리를 확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수특정단들이 그런 차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 좀 더 수준이 윗질입니다 머리가 먹은지 해먼지 먹은지 세리로 받으면 바위가 확 깨집니다 그럴 수 있는 전장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소 훈련이 부족했고 잘 못 먹었다는 겁니다 잘 먹었다 하더라도 총알이 먹은 거 보고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백병전이 없는 그런 전장터에서 이런 특작부대가 무슨 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위력 발휘가 상당히 난처하고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서 아까 전해드린 이야기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외교부가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해서 주한 러시아 대사 게오르기 진오비에프를 초취하고 항의했는데 이것은 외교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점이 되면 이걸 러시아에다가 직접적인 항의가 필요한데 외교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진에 이 두 가지죠 취하는 조치로 어떤 사안의 외교적 결정을 앞두고 취하는 외교적 액션이 바로 초취입니다 러시아 대사 주한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대사를 초취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초취했다는 사실까지만 전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냐 우리 외교부 김 차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밀착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북한군의 특수부대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자기네들도 러시아도 사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그 대북 제재에 기르한 그리고 유엔 헌장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러시아 대사한테 알렸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하면서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러시아 대사에 앉혀놓고 정민에다가 탁 얘기합니다 선전포고는 아니지만 선전포고에 준하는 그런 얘기를 러시아 대사를 앉혀놓고 러시아 대사 이마에다 탁 붙잡고 진오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고 이를 봉두국에 러시아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푸틴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그리고 북한까지 파병에 끌어들이는 것 전쟁터를 확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러시아 대사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하면서 멈춰라! 지금 적시 멈춰라고 통지했습니다 여러분 선전포고가 뭔지 아세요? 선전포고라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포고를 하는 거죠 포고가 뭡니까? 조건이 있는 게 선전포고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숙되거나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게 선전포고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뒷부분만 싹 빼고 앞에 부분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러시아 대사한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당장 비틀어지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쟁을 앞둔 상태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외교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봤는데 매일 국제사항은 굉장히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는 이미 북한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중동지역은 우리 기름값하고 여러분의 휘발유값이 지금 1500원대일 텐데 이게 3000원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정보를 드러놔야 됩니다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듣고 분석하려면 전광용 TV 채널 고정 레지스탄스 TV 채널 고정 하셔야 되겠죠 저는 절대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